안녕하십니까 동경아재입니다 어우 엄청 춥네요 바람이 엄청 간대 자 일단 점심 잠깐 쉬는 시간에 또 한번 짬바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랄진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고 그리고 다이점 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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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er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끝이 났습니다. 연장 좀 가졌으면 했는데 아쉽네요. 그래도 빠른 아타리보고 저기도 봤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